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언론기자 수사관들과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일을 오대하다 보면 연결고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든 것 같은 반응이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곤 합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이 일파 만파로 번져나가면서 청와대도 무척 당혹해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수사관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을 챙겨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반대로 검경이 갈등을 빚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그 근거로써 12월 4일날 청와대가 작성한 국정 2년 차 정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검찰수사관의 사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관련된 청와대발 하명수사 그리고 지방선거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은 전권 기반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폭발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공개 브리핑 의혹입니다. 10월 4일 오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을 찾아서 내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의혹들이 또 대거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와대는 민정실 행정관이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받은 비리첩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청와대 측 주장은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비리첩부를 제공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은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 비리첩부를 제공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주장이 맞다면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사건 은폐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민정비서실에서 특정 지역 후보에 대한 비리첩부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자 월권에 해당합니다. 민정비서실의 본래 임무는 대통령의 친인청 및 특수관계인 비위를 살피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첩부를 입수한 이후에 이를 가공해서 반부패 비서관실에 정당한 것은 그야말로 월권 행위이자 위법 행위에 속합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거 개입 활동이었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의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하면서 순진 검찰 수사관의 울산 방문은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대신에 검경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고래고기 사건을 다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근거로 국정 2년차 정우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까지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 보고서를 분석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사안 때문에 바쁜 검찰 수사관이 지방 출장을 가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고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의 행동은 어떻게든 하명 수사의 수령에 빠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의혹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이후에 보충 설명을 행한 민정수수실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와대 근무하기 전에 캠핑장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정보를 입수한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강조하기 위해 캠핑장까지 동원하지만 이 말도 꾸며낸 말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비리 첩포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민정비서실 행정관과도 제법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일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의혹입니다. 브리핑 이후의 기자질문 과정에서 민정수수실 관계자는 제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들과 관련 있는 분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건 역시 곧바로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자꾸 거짓에 거짓을 더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숨진 검찰수사관은 김기현 시장 하명수사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청와대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만 검찰과 언론의 취재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 주장이라는 점을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만 있었다면 이 모든 비리 의혹 사건은 다 덮을 수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데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연 tsunami